안녕하세요. 소울게임즈 한지수 비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루나 모바일 운영에 참여한지 사실 몇 개월 안됐는데요. 저희 굿섭에는 3,4년 하신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콘텐츠 보시면서 또 오늘 제가 초보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릴 때 아 이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니 요거는 좀 틀렸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저희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댓글로 언제나 좋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번째는 모바일 게임 자체가 우리 루나 모바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정말 찐초보자 게임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튜토리얼 영상에 나옵니다. 이동과 공격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을 알려주는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스킵할게요. 자 처음 나오는 필드는 아이케르 평원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중앙에 메인 캐스트 자동 진행 끄기 옵션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대로 두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첫번째 메인 캐스트 성공입니다. 메인 캐스트 자동 진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자동 진행을 해주시면 루나 모바일의 메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캐스트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요. 엘렌과 몬스터들 대사도 보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레벨업을 하고 이 레벨업 할 때마다 캐릭터의 스킬을 하나씩 올릴 수 있는 스킬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짧게 팝업으로 안내가 됐었죠. 그러면 스킬을 올려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스킬을 선택하시고 스킬 창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을 선택하고 스킬 레벨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레벨업 하실 때마다 스킬 레벨을 잘 올려주시고 70레벨 선물로 스킬 포인트 재분배 아이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언제든지 상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 어느정도 성장한 뒤에 스킬을 다시 짤 수 있으니 초반에는 자유롭게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카페 검색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스킬 트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참고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스킬 트리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캐릭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보다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장착 팝업이 뜹니다. 펫 탑승체뿐만 아니라 장비도 장착 팝업으로 이 위치에 계속되게 되는데요. 이 팝업의 아이템만 잘 장착해주면서 레벨업 할 때마다 스케일 잘 찍어주시면 한 50레벨까지는 별일 없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지금 착용한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 인벤토리에 열어서 파란색 위쪽 화살표가 있는 아이템은 현재 착용한 아이템보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미 강화를 하셨다면 강화된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후에 또 장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쿠폰 등록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자 메시지로 사전 예약 쿠폰 받으신 회원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쿠폰 외에도 게임의 쿠폰 등록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이후에도 쿠폰이 나오면 같은 방법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경우 메인 메뉴에서 옵션을 누르시면 쿠폰 버튼을 누르시고 쿠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외의 다른 마켓에서는 이 쿠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마켓은 지정된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접속하셔서 마켓, 서버, 캐릭터 이름, 쿠폰 번호 입력하시고 엔터 버튼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 쿠폰 등록 방법은 당분간 네이버 공식 카페 대문에도 노출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공식 카페에 오셔서 대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쿠폰 등록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전 예약 쿠폰으로 받은 소원권 사용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우편함에 들어가시면 웰컴 루나라는 문구가 있는 우편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받기 버튼으로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받은 펫, 탑승체, 코스튬, 프리미엄 소원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여기에서 사용을 눌러서 상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직접 상점 들어가서 소환과 코스튬 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10장을 받았으니까 10장 상품으로 한 방에 구매해 보겠습니다. 어, 결과 연출 안보기 옵션이 켜져 있었네요. 탑승체는 이걸 끄고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S급 이상이 히든이 두 개나 떴네요. RS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RS가 두 개가 떴습니다.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빠르게 코스튬도 뽑아 보겠습니다. 네, 운이 탑승체에 다 몰려나 봅니다. 네, 이렇게 뽑은 펫, 탑승체, 코스튬 중에서 가장 최애, 가장 성능이 좋은 것들 하나씩 골라서 장착해 주시고요. RS 탑승체, 제가 아까 두 개를 먹었는데 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렉션에 다 박는 겁니다. 콜렉션 효과가 작아 보여도 이 많은 효과가 모으면 큰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콜렉션 먼저 완성해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성을 위한 재료로 남겨두는 겁니다. 펫, 탑승체는 같은 등급 4개를 합성해서 그 윗등급으로 성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쉽지는 않은데요. 많은 재료 모아놨다가 한 번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최대한 많은 콜렉션을 완성하고 남은 재료들을 잘 모아서 윗단계로의 합성을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고수님들 계시면 댓글로 많은 의견 주세요. 다음은 물약이 떨어졌을 때 단축키의 포션을 다시 세팅하고 자동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체력 물약을 빼고 다른 종류의 체력 물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열고 단축키에서 기존 체력 물약을 터치해서 해제하고 새로운 물약을 선택해서 단축키에 터치해서 등록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1, 2초간 꾹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빙글빙글 회전하는 화살표가 나오면서 자동 사용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캐릭터의 체력 만화 양에 따라서 자동 사용 세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갈색 톱니바퀴 화살표 누르시면 내 체력과 만화가 몇 프로 남았을 때 단축키 포션이 자동 사용되는지 세팅할 수 있습니다. 체력 만화 포션에는 회복 양이 표시되어 있고요. 캐릭터의 최대 체력 만화 수치를 고려해서 세팅하시면 훨씬 효율적인 포션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감정하는 법입니다. 인벤토리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장비들 이 장비는 넷클래스에 맞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통해 장비의 능력치를 확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서 그런데요. 장비 감정은 일반 감정과 고급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B급, C급 아이템은 일반 감정으로 감정이 가능합니다. 상점 루나마트에서 5,000 골드에 파는 프라흐의 아이템 감정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구매했고 이제 B급 아이템을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정한 아이템은 별모양의 숫자가 붙게 됩니다. 우리 게임에서는 흔히 성급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이템은 숫자가 2니까 2성, B등급, 크랙, 디바이더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고급 감정서, 카멘의 아이템 감정서를 써보겠습니다. A급 장비 이상의 장비는 프라흐의 아이템 감정서, 하급 감정서로는 감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카멘의 아이템 감정서, 고급 감정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멘의 감정서는 상점 소모성에서 25 다이아에 혹은 루나마트에서 50 토파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A급 장비를 감정해 보겠습니다. 카멘의 감정서 구매했고요. 네, A급 장비는 삼성이 나왔네요. 이렇게 장비들이 등급과 성급까지 있어서 자세한 능력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감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등급과 강화, 성급까지 체크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능력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벤에 들어온 장비 중에 내 클래스가 착용할 수 있는 장비 혹은 다른 특정 클래스가 착용 가능한 장비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착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인벤에서는 간단합니다. 컬러로 보이는 장비는 모두 착용한 장비 붉은색 음영이 있는 장비는 내 캐릭터 클래스가 착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어떤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장비 선택하고 장착 가능, 파란색 표시 아니면 장착 불가능, 표시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착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클래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는 또 터치했을 때 이렇게 장착 가능한 클래스가 아예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신규 클래스 장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세신에 이어서 새로운 클래스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말 초보분들 중에서 장비가 잔뜩 쌓여서 더 이상 아이템 먹을 수 없다라는 질문이 또 온 적이 있는데요.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벤토리를 보시면 컬러로 보이는 내가 착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좋은 장비를 착용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구도 회복돼 쓸 수 있는 장비를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싹 다 팔면 됩니다. 고유도로 그냥 싹 파시고 어차피 유저 간 거래도 안되고 또 쪼렙템을 거래소에서 다이아 주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76레벨 장비부터는 콜렉션 장비에 필요한 장비가 드랍되니까 잘 확인하시고 상점에 파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이 인벤토리보다 많은 양이 쌓이면 임시 인벤토리로 넘어갑니다. 임시 인벤토리는 총 50칸이 1개이고 여기 들어가는 아이템은 6시간 후에 자동 삭제되니까요. 꼭 득템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벤토리는 투파즈를 사용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100토파즈에 5칸씩 확장됩니다. 참고로 창고도 투파즈를 사용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300토파즈에 5칸씩 확장됩니다. 이 질문도 의외로 자주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냥하시다 보면 아니면 이벤트 보상으로 금 시리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금가루, 금조각, 금 덩어리, 그리고 금괴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 제작 재료냐? 창고에 모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른데 쓸 일 없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팔아서 골드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유옷감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일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 접속하시면 자유옷감 30개를 드립니다. 저녁 6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저녁 골드 타임으로 10만 골드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우편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코스튬 탭으로 가셔서 맨 끝에 가보시면 지금 24년 7월 현재는 이벤트 사립교복 코스튬 상품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 코스튬은 한 달에 주기로 바뀌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 400개 혹은 자유옷감 1000개를 통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 데코 타임 이벤트뿐만 아니라 배틀패스에서도 자유옷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출석만 해주셔도 매월 이벤트 코스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자유옷감이 부족한데 이번 때 코스튬이 너무 예쁘다고 느껴지시면 다이아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팀과 논의해서 더 예쁜 코스튬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장욕과 자격할 수 있는 코스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절주한 모드 해지입니다. 자동사냥 돌려놓고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어느새 엘프 친구가 잠들어 있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절전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어서 절전모드 해제하고 옵션에서 시스템 절전모드에 사용 안함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게임하시는거 보면 의외로 첫번째 스키창 자동사용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스키창 역시 1초에서 2초정도 꾹 눌러주시면 자동사냥이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전략적으로 범위 스킬을 일부러 쓰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잘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포탈의 향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내 캐릭터 옆에 갑자기 날개 아이콘과 숫자가 뜨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날개 이동 포인트구요. 목표지역까지 포탈 타고 가면 여러개의 지역을 지나쳐야 되는데 이 이동 과정을 날개 이동 포인트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령나무 늪에서 사냥을 하다가 상점에 구매할 게 있어서 알케르 항구를 간다면 8개의 포탈을 지나야 하는데요. 이 포인트를 팔 날리면서 쓰면서 한방에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날개 이동 포인트는 상점에 루나마트에서 5,000골드에 3개로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요. 지옥 이동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루나모바일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 위주로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자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가이드를 또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